꽁 기자 영웅 뉴스. 반가운 소식들이 줄을 잇네요. 이제 영웅이 옷장 털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귀염뽀짝 인형 영웅이의 인형 옷이 판매됩니다. 정말 귀엽네요. 어릴 적 인형 꾸미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겠어요. 16일 임영웅 측 공식 sns에는 아티스트 임영웅, 오피셜 캐릭터 영웅이 옷장 아이템 판매 안내라는 글과 함께 영웅이 옷장 판매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현재 영웅이 피규어와 인형을 비롯한 다양한 공식 굿즈 등이 임영웅 공식 엠티몰 아임히어로 몰을 통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더불어 깜찍한 인형 옷 판매 소식이 전해져 흥미로운 기대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축구 유니폼, 반팔 티셔츠, 비올 때 우산이 되는 우위, 햇빛을 가려진 선캡, 귀염뽀짝 100배까지 이번에 공개된 영웅이 옷장 판매 아이템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작아서 입고 다닐 수는 없어요. 다이어트 해도 소용없어요. 또한 다음 달 4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영웅이의 옷장터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아기자기한 재미 속에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에 미소짓게 되는 소소한 행복감. 여러분 모두가 느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